또 보잉사 여객기 사고 소식입니다. 활주로를 이탈하고 바퀴가 터졌는데요. 저희가 확인해보니 올해 일어난 보잉기 사고만 48건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사 10대 중 6대가 보잉사 비행기인데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김용성 기자입니다. 여객기 주변으로 화염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승객들이 비상 슬라이드로 서둘러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새벽 세네갈에서 보잉 737 여객기가 이륙 중 활주로 인근으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타고 있던 사람 85명 중 11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트리키에서는 착륙하던 보잉 737 항공기에 바퀴가 터졌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90명은 모두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그제 동체 착륙 사고에 이어 이번 주 보잉기 사고만 세 번째입니다. 올해 발생한 보잉 항공기 사고는 48건으로 에어버스 8건보다 6배 많습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집계자료로 최근 5년간을 비교했을 때도 확연히 높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잉사의 부품업체에 근무했던 전직 품질검사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최대 200개의 결함을 발견했지만 숨기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미 미 상원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잉 항공기들의 많은 문제들이 외주 시스템에서 기인했다며 지난 20년간의 외주 전략에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케 기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